이제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에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사주제 네 가지 그리고 이제 의료사태 여섯 가지 이렇게 해서 총 열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뭐 시사 문제 뭐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메인 제목을 의료사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의사분들이죠. 이제 의사분들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료행위 자체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 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 위반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은 대부분 관찰자 입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굉장히 경청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번 사태에도 보게 되면 행정고시 출신들의 고위관료들이 대개 현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이번에 드러냈지 않습니까 의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지만 마치 잘 아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내놓는 정책마다 의료계 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언급위기 배후 진로 위기를 보더라도 전문가들은 아웃성을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지금 보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죠 그냥 대충 잘 될 것이다 그런 대충 낙관주의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불상사가 커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조금 더 경청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비급한 거죠 물론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지만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정가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2025년도는 손을 대지 않고 2026년도 정원 문제를 협의 대상으로 삼겠다 그게 쇼지 않습니까 하는 신용으로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 자세나 태도라는 것이 그냥 쇼쇼쇼인 겁니다 한동훈 당대표도 그냥 있으면 자기도 함께 그냥 다 몰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뭔가 자기도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인상을 보통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협상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도 한국사회의 병폐지만 지난 한 4년간 한국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비겁한 것이 그냥 비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룰 거 아닙니까 선거 문제도 그렇고 의로 문제도 그렇고 제가 직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의 대가를 엄청난 비용을 세세손손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주가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용기 있는 자가 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치르게 되니까 이제 어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가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의로 분야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윤정부 계획대로 하게 되면 매년 의사가 지금 3천 명 배출이 되는데 5천 명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신생아 수가 23만이니까 뭐 아무리 여러분 노력하더라도 신생아 수가 10만 대에 육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복잡한 그런 수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십몇만 신생아 20만 정도가 매년 배출되는 의사 5천 명을 건강보험료를 지불해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가 부족하게 되면 세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야기죠 400명당 여러분들 5천 명이니까 신생아 20명이니까 400명당 한 명이 의사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OECD 평균이 어떻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1960년대 70년대 신생아가 100만 사회가 2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됐는데 매년 의사를 5천 명씩 배출한다 맨정신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산수조차도 이제 설득이 안 되는 사회가 됐으니까 이제 오늘 어제 방송을 내보낸 다음에 아주 노의사분 그러니까 의과 교육을 포함해서 50년 반평생을 이렇게 의록에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의과 공부가 16년이면 이제 한 35년을 더하게 되면 5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얼추 내가 추척한 데는 한 70대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 같은데요 그분이 장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의료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놀랍게도 그분이 어떻게 진단하는 거 아니까 나중에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언급실 위기가 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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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터진 마지막 문제라는 거죠 처음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문제라는 그럼 그 앞에는 뭐냐 이른바 필수 의료가 필수 의료가가 대부분 다 무너질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 단발마 이름들 비명이 언급실 위기라는 겁니다 50년 의료계에 종사해 온 의사분의 말씀은 언급실 위기가 시작이 아니고 필수가로 이름 불리던 배후 진료가들이 무너져 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터져버린 것이 언급실 위기지 언급실 위기를 시작해 가지고 배후가가 번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 말씀은 그 다음은 뭐냐 의과대학 교육의 붕괴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군의료의 붕괴로 나올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분들의 방송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방송 시작이 늦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배후 진료가의 붕괴가 이어져서 마지막에 터져 나온 것이 언급의료의 위기지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즘에 이제 8월 달에 들어서 이제 서학개미를 한국에서 또 이러면 미국 정시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노동부라든지 상무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고용인구 통계가 침체 국면 미국의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건가 그런 이제 숫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정권시장도 요동치고 그것이 여러분들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한국 정권시장 일본 정권시장 대만 정권시장이 다 죽을 써지 않습니까 오늘 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이에 지금 아주 또 중요한 정책이 하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25년 1월까지 국내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세 당연히 여러분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때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유일하게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될 메리터 동기를 부여하던 그런 매매 차익에 대해서 무과세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을 떠나는 돈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엑소더스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큰 그런 경제의 풍향계를 그냥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여러분들 좀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